사선이지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림처럼 입으면 그렇게 사선이 안돼요 근데 이게 이만큼 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오히려 튀어나오겠죠? 겹쳐지거나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1인치 기준이에요 높이 그래서 2cm 들어가요 4,3 4,3 들어가고 여기 표시하세요 위 카라가 달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 중심에서 1인치 들어가서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선이랑 달리는 선과 연결하세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과일 셔츠 칼라 잘 못 그리는 사람 많아요 패턴 잘하는 분들도 다가 이거 못 그려요 막 그려달라고 그러더라 2인치 통상적으로 2인치 왜 인치를 하냐 하면 내가 이 카라를 여기 달았을 때 1인치가 내려오잖아요 나머지 1인치는 카라 달림선에 딱 그나봐요 그치 달림선에 딱 이렇게 맞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위에 카라는 각도를 이제 놓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죠 보통 90도 올라가는 선에서 그리면 요런 쪽이 나와요 보세요 그럼 거기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빗주각에 또 더 얌전하게 거길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디자인이 나오니까 보통 90도 각도에서 그냥 하면은 약간 그래도 좀 샤프하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선을 약간 이렇게 살짝 곡선을 한번 줘요 요렇게 곡선을 한번 주고 또 이 선도 그냥 일자로 보통 기선 보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두면 안 되고 약간 요렇게 곡선을 줘요 여기서 약간 이제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 곡선을 이렇게 한번 더 놔줘요 그러면 이쪽이 낫겠네 요렇게 선을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약간 라인을 만들어줘요 약간 날렵한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약간 좁아지죠 네 그냥 놔두면 약간 둔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위 칼라 밑 칼라 댄드 위 칼라 위 칼라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놔줘요 이렇게 좀 더 놔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